슈퍼푸드 블루베리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효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또한 기억력 향상과 뇌 건강에 도움을 주어 치매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섬유소가 많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섭취량은 약 1컵 즉 150끌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단한 블루베리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블루베리 스무디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좋은데요. 준비물은 블루베리 1컵, 플레인 요거트 1컵, 바나나 1개, 꿀 1큰술, 그리고 약간의 물입니다.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끝. 이렇게 만든 스무디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기에 딱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블루베리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시금치나 로메인 같은 녹색 채소와 블루베리, 그리고 좋아하는 견과류와 치즈를 넣고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드레싱을 해보세요. 이렇게 만든 샐러드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가득해 아주 건강한 식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식재료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블루베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